앞서 현장에서 전해드린 대로 추석 연휴 내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추석 당일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 한과의 상이 차려지고 매일 저녁 가수와 연극인, 문학인이 만드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가수 강화달림, 추석날은 가수 이은미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광장의 추석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광장의 추석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광장의 추석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